아니 뭐지 그 왜 왔냐면 그 팬분 오늘 팬사인했는데 그 요청이 하나 와가지고 그 그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뮤비 리액션 뮤비 리액션을 할지 아니면 지금 믹스 버전 할지 고민이요 집입니다 나 머리색 싫어 검은색 하고 싶어 오랜만이지 오늘 너무 오랜만이야 뭐 할까 어떡해요 뭐 하지요 자 지금 이제 투표 그 지금 같이 믹스된 버전을 본다 아니면 그 유비를 본다 콜라죠 응? 콜라죠 투표 투표 자 일단 뮤비 투표 믹스 한 표 그리고 그리고 아 TMI 그 팬분들이랑 내가 그 반지 그거 많이들 사셨잖아요 우정빙 해가지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거 잃어버렸어 아 정말 진짜 그럼 일단 뮤비부터 볼까 스타트 고맙습니다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나 여기가 좋아 그 어디냐면 어디냐면 처음에 탁 뿜 이거 할 때 이거랑 그리고 이번 뮤비에서 제일 좋은 게 찬열형 에이스 같아 찬열형 에이스 되게 좋아하는데 불주먹 진짜 했잖아 너무 멋있어 그리고 종대형 메이크업이랑 헤어가 너무 멋있어 너무 특이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엑스엑소 의상이 더 좋아 왜냐하면 춤추기 편해 그래서 엑스엑소 의상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극단적으로 편하게 좋아 어 원식이한테 문자 왔다 꺼져줄래? 그리고 이거 있지 I want you, I want you, I want you 이거는 그 내가 원래 이제 백구형 안무가가 이 안무를 전부 다 짰고 그리고 연출도 같이 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나랑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 상의를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원래 안무가 좀 안 살고 그래서 나랑 남아가지고 어떤 게 좋을까 했는데 근데 I want you, 너를 원한다 내가 가질 수 없잖아 너를 진짜 가질 수 없고 이제 내면에 있는 그런 거니까 자기 자신이잖아 그리고 엑스카이도 나고 뭐 카이도 난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는 거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안고 이렇게 돌리면 어떨까 내가 아이디어를 됐어 나중에 안무를 내가 여기를 참여하게 됐지 여기랑 엔딩이랑 이거라 이거라 땡꿈 벌어 땡쏘 이거라 같이 입안에 했어 오 그리고 멤버들 얼굴에 이렇게 금 가는 거 너무 멋있는 거 같아 여기 안무 너무 좋아 여기 안무가 뮤비에서 안 나왔는데 처음에 아 여기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안무가 타다다다다다 뚜뚜뚜 툁 탁 뚜 뚜 뚜 뚜 뚜 숲 뚜 뚜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보이지도 마라 오늘날 다시 못가자 여기도 좋아 2절 안무 세윤이 활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잘생긴 것 봐 너무 멋있어 세윤이 너무 멋있어 천연이 이번에 너무 멋있어 수영 얼굴이 나 그리고 여기 종대형 CCTV에 나오는 부분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 대꾸바라 누굴 밟게 하지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다젓 나이 지엽도록 말했어 툭툭타 안무가 우리 안무가 좋아 쫄깃쫄깃해 아주 너무 멋있어 내가 옛날에도 말했던 적이 있는데 춤은 이렇게 탁 털리면 안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안무는 전부 다 약간 쫄깃쫄깃하게 다 만들어졌어 너무 좋아 꺼져 여기 엔딩도 여기 옛날에 내가 내 안무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구영이 형한테 내가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거 하면 어떨까 했는데 좋다고 해줬어 뿌듯하구만 교차편집 보러 갈까? 교차편집 어디서 봐야되지? 엑소 엑소 옥세션 교차편집 교차편집 교차편집을 어디서 보는지 아시는분 ед pb 교차편집 어 교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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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보나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차편집 찾은 것 같애 찾아버렸어 사실 그 펜 쌓았는데 이게 뜬 거야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어 잠깐만 그리고 이거 찬열이 형 밖에 안 돼 처음 등장할 때 무릎 꿇고 이렇게 일어나거든 근데 그거는 우리 멤버들 중에 찬열이 형 밖에 안 돼 푹 휴 휴 툭툭 됐다 이제 이제 그만 오우 자본 이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 한 무대 꾸미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거 라이브 너무 힘들어 아론데익쌤 아론데익쌤 수호영 근육 뿜뿜 오우 세훈이 눈빛 오우 툭툭툭툭툭 아 그리고 저거 가방 아닙니다 낙하산입니다 여러분 요원 느낌으로 음? 전 마음에 들어요 근데 조금 더 춤이 펴됐으면 좋겠어 춤추기 오우 베레모 오우 오우 오 나온다 나 여기 춤 너무 좋아 witnesses 비하인드 박자가 진짜 이걸 잘 들었어 지금 뮤비 리액션하고 있습니다 아니지금 믹스버전 리액션 2절을 해봤어요 오우 오우 잘됐어 편집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 게 그냥 엑소는 이렇게 멱살을 잡고요 좀 하지 말라고 가라고 약간 훈계하는 느낌이고요 엑스 엑소는요 좀 너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진짜 나쁜 엑스 엑소였으면 말도 안 하고 들어갔겠죠 너무 착하니까 그래도 말은 하고 들어가겠다 이거 아니니까 생각보다 착한 엑스 엑소입니다 그리고 나 여기 2절 후렴 안무가 너무 좋아요 아 이걸 내가 아는 노래를 해버리면 춤을 출 수밖에 없어 뮤비 리액션이 안 돼 아우 찬자랑 잘생긴 것 봐 좋은데 이거 그 이날 종대형 감기 걸렸었던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했지 말이 안 되는데 좀 다시 못 가죠 가.. 가질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뚱뚱뚱뚜뚜뚜뚜뚜뚜뚜 뿜 여기도 좋아 이번에 안무를 잘했어 못 가진 엑소 다시 다시 한번 가진 엑소 그냥 가진 엑소 엑소 와 이렇게 으으으으으으 꺼져 백현이 형 오 세윤이 너무 멋있어 멋있구만 난 사실 Obsession도 좋고 우리 수록곡 중에 지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들어야겠다 지킬이라는 노래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너무 멋있어 지킬 노래 지킬 엑스로 이 노래 너무 좋아요 풍풍풍 너무 멋있어 노래 어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거 녹음할 때 종대형, 첸형 목소리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곱게 물들어 멈춰지선 나를 잃었어 답은 없어 디리디디디리 가져 내 안에 숨겨진 처음에는 진짜 분위기 있게 딱 가는데 딱 후렴 때 너무 멋있어 이거 너무 멋있을 거 같아 너무 좋아 노래 너무 좋은 거 같아 진짜 미쳤어 진짜 최근 들었던 수록곡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곡 중에 하나예요 진짜 와 내가 이거 타이틀 하자고 했었는데 거절당했지 너무 좋아 무대에서 한번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군요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활동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언제나 사랑해주시고요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사진도 찾아서 올리고 요즘에 사진 못 찍어가지고 아무튼 안녕 또 올게 잘 이야기해 놀 수 있고 잘 들어요 지 avait 알 수 있어 자 اف이 예 아직 물이 일어났다 지금 일어났다 눈이 장바 높은 눈이 안 잘 자 자 감사합니다.